비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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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활동 시간인데요 네 사행위 잘 듣고 왔죠? 몸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집에 친구들이어도 좋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상촌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해볼텐데요 준비물 전지와 생략필 우리 사이팬을 준비해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몸과 눈과 톤 모든 것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거에요 발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발도 있어요. 손바닥도 있어요 머리카락도 있어요 자, 이거 그려보는거에요 준비 시작! 자, 그렇다면 먼저 첫번째로는요 한 명이 나와서 여기에 누워보는거에요 누가 해볼까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누워볼까요? 자, 우리 몸을 먼저 그려봅시다 간지러울거 같아요 섬세하게 그려줘야돼요? 네 저는 손사람에게 그려줄거에요 어? 그럼 손 풀거에요 간지럽게 해 신뢰해요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허리가 짤룩하네요 고맙습니다. 허리를 더 짤룩하게 해주세요 네! 머리카락 이라야 예쁘게 해줘 명희야 예쁘게 해줘 그럼요 우리 친구잖아 제가 지금 몸매 쉐딩 3cm 자, 그런 다음에 일어나볼까요? 이라 친구! 명희 친구 예쁘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먼저 기본 사람의 몸을 그려봤는데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자기가 원하는 손도 괜찮고요 발바닥과 머리카락도 괜찮아요 한 명 한 명씩 해보는거에요 자, 우리 유라는 어떤거 해보고싶어요? 저는 머리카락을 제 머리카락으로 보고싶어요 그럼 직접 해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본걸로 그려줄까요? 제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위에 한번 머리를 그려보는거에요 누가 들어볼까요? 저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그려볼까요? 네 알겠어요 단발이니까 이렇게 단발머리를 그려줄거에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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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리고 앞머리가 있어요 네 앞머리를 그려줄거에요 좀 섬세하게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록달록 머리에요 어? 괜찮은데요? 그쵸? 유라친구 머리에요 그러면 저는요 손바닥을 해보고싶은데요 제 손바닥을 그려줄사랑 있을까요? 저요 저요 그러면 두명이 이쪽 손바닥 저쪽 손바닥 그려주세요 자 먼저 이쪽 손 짠 저는 이렇게 있을거에요 네 저는 주황색으로 할게요 예쁘게 손가락을 예쁘게 손가락을 그래서 오, 반지를 꼈어요 우리 반지도 그려주세요 안지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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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할 동안 이쪽 손으로 해주시겠어요? 저는 윤주의 손을 색종이 이렇게 넣어서 색종이 그려서 예쁘게 보라손으로 우와 좋아요 저 보라손 진짜 좋아해요 네 그려 먹기용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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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알록달록한 색깔 하고 싶은데 특히 초록색깔 특히 초록색깔 나도 초록색 좋아하는데 역시 잘 맞아 어 발을 명이발 할까? 너무 좋다 그럴까요? 그러면 이걸 둘이 할 동안 내가 명이발을 그려주겠어 명이야 명이는 발 어떻게 그려줄까 그럼 발가락 없이 여기 대줄 수 있겠어? 아 좋아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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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러면 이렇게 돼있고 끈이 이렇게 붙는 거구나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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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매니큐어도 칠해줄게 알겠어 그러면 일단 이 샌들 오 비슷해 이번엔 초록색깔 축하해요 오 이쁜 초록색 신발로 보냈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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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톱도 초록색 우와 이쁘다 예쁘다 짜잔 짜잔 오 구화색 손이 됐어 짠 어 우리 유라 눈도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눈은 내 눈으로? 어 여기 위에 있는데 점 도 그려줄 준비 알겠어 점이 여깄네 점이 어디있는지 자꾸 웃지나 입고 살았어? 나는 서연이 바지를 칠해줘야지 어 그래 고마워 바지는 서연이 바지로 내 바지에는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있어요 어 무늬가 있어 무늬가 있어 나는 무늬를 라인을 그려줘야겠어 우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 발, 머리 이렇게 해도 정말 조화롭지 않아? 응 나는 윤주의 입술을 그려주겠어 알겠어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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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지가 멋진데 어 나는 난 이렇게 써네 그려줄거야 오 예쁘다 예쁘지 나는 저건 색깔이 하나지만 난 여러 색깔을 넣어주고 싶으니까 여러 색깔을 넣어줄거야 오 그래 맞아 이렇게 여러 색깔 넣어줄게 오 예쁘다 오 예쁘다 나는 더 꼼꼼히 칠해줘야겠어 그럼 나는 명희의 눈썹을 그려야지 어 내 눈썹 짱구인데 명희 눈썹 보여줘 명희 눈썹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처럼 눈썹 까만 친구들 힘내 하하하하 명희 눈썹 진짜 똑같다 명희 눈썹 진짜 똑같다 우와 똑같아 나 명희 눈썹이 재밌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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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사윤이 코를 그릴까봐 어 아 맞아 난 사윤이 코 너무 예쁜거 같아 나도 예쁜거 같아 유라 눈을 사윤이가 그리고 유라 코를 그려주는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코는 나는 코는 파란색으로 그릴거야 하하하하 우리 진짜 알록달록하게 예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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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를 파란색으로 그려야지 코를 코를 티셔츠도 완전 있어 우와 눈이 진짜 유라 눈이야 너무 닮았어 정말? 이거 내 눈 맞아? 유라 눈 엄청 크잖아 유라 눈 크고 쌍꺼풀 눈 크잖아 쌍꺼풀 어떻게 하지? 그렇게? 그럼 유라야 유라는 속눈썹이 예쁘니까 속눈썹도 그래 맞아 맞아 어 고마워 어 둘 다 그려면 괜찮을 것 같아 어 예뻐 예뻐 어 예쁘다 예쁘다 예뻐? 응 이거 나 색종이로 유라 눈 동작은 약간 갈색이야 약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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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발가락 피디 키웠지 나는 우리 같이 동봉해준 거고 같이 넣어준 색종이로 티셔츠를 완성하고 싶어 그래 그래 우리 티셔츠를 다 똑같은 티셔츠를 입었지만 맞아 상상해 색깔로 알겠어 난 이렇게 찢어졌을 거야 나는 짠 나도 찢어졌어야지 난 보람색으로 underscore 자 우리 티 얼른 완벽하게 한 다음에 완성해보자 우리스 더우니까 감찰로 만들까? 좋아 아니면 나시로 만들까? 나 나시도 봐 나시도 좋아 나시 좋은 거 봤어 이렇게 진짜 유라사니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 나는 브이넥으로 만들고 싶어 유라가 점를 돌려달라고 했다 룩으로 내가 이렇게 붙여줄게 오! 좋아! 좋은 생각이에요 도움이 된다니 고맙구나 즐겁구나 나 이 중앙색이 너무 예뻐 따란 따라라딴 우리 천국은 같이 노래볼까? 너무 좋아 도시라네 우와! 우리 그러면 이걸 다 치워보고 한번 전체 모습을 봐봐 친구들 정리정돈 하면서 해야 돼 알고있지?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할거에요 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지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볼까? 유라는 어땠어? 나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그리니까 더 친구들을 더 많이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 맞아 이 눈은 유라꺼 눈썹은 명희꺼 이러니까 서로 더 쳐다보는 것 같았구나 그럼 명희는 어땠어? 나는 우리 모두 같은 색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색이 다르구나 이러면서 신기했어 재밌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너무 예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연이는 어땠어? 나는 이렇게 각자 소중한 부분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또 더 친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자세히 보니까 더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 맞아 맞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활동을 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생긴 것 이렇게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였을 때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맞아 이렇게 해보니까 더 마음속에 와닿지? 맞아 우리 친구들 이제 집에서도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억하면서 사주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래요 안녕 1 2 아멘